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모로코 페즈까지 가장 저렴한 비행기인 탑 에어 포르투갈을 타고 갑니다. 1시간 남짓 비행인데 기내식 간식으로 샌드위치가 나왔어요. 안에 참치 샐러드가 들어있는데 냄새는 좀 별로였지만 배고파서 그런지 맛은 그럭저럭 버금만 했습니다. 드디어 모로코 페즈 공항 도착! 생각보다 공항이 화려했어요. 리스본 공항에서 만난 동행들과 함께 택시를 타고 페즈 시내로 갑니다. 택시는 120드르함 12,000원 정도에요. 공항 앞 표지판에도 적혀있으니 바가지 쓰지 마세요. 여기가 바로 페즈에서 메르주가까지 갈 수 있는 수프라 투어버스 종류장입니다. 맞은편에는 유심을 살 수 있는 페즈 기차역이 있습니다. 기차역 안에 위치한 통신가게에서 모로코 유심과 인터넷을 사면 아저씨가 바로 설치해 주십니다. 메르주가행 버스가 밤 8시 30분이라 서둘러 저녁을 먹으러 왔어요. 저희는 구글맵으로 찾아본 뒤 피자를 사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버스에 탑승! 버스는 생각보다 불편하진 않았어요. 자고 일어나 보니 이렇게 예쁘게 해가 뜨네요. 다 와가는지 슬슬 사막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탄 버스 기사님이 초보라 무려 3시간이나 더 걸렸어요. 내리자마자 알리네 하우스 픽업 차량을 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차 타고 2분도 안 걸려 도착한 알리네 하우스 정문. 집 내려놓자마자 30기름 주고 조식을 사 먹었어요. 저희는 체크인 안하고 바로 사먹으러 갈 겁니다. 사막 가기 전 모로코 전통을 상인 질레바를 구경하러 왔어요. 알리네에 마음에 드는 게 없길래 근처 상점으로 왔고 저는 바지를 하나 샀습니다. 쇼핑을 하고 왔더니 어느덧 점심시간. 알리네에서 파스타 해먹을 하고 파스타면과 토마토를 공짜로 주길래 한번 만들어봤어요. 주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희는 육개장 스프를 이용해 토마토 오일 파스타를 만들거에요. 결과는 대성공적! 마늘, 토마토, 올리브오일, 소금, 후추, 라면 스프만 들어갔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훌륭해. 역시 육개장에 살렸어. 먹자 찾아봤어. 왕이 단면 땅이 안되지 말아야. 후식으로 멜론도 주길래 먹었는데 진짜 이렇게 맛있는 멜론은 처음이었어요. 다음 영상에선 사막 이야기가 계속됩니다.